안녕하세요. TCT AP 2022 KCT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KCT 어라이드 프로퍼셔널 세션이고 파트2 벨브 클립 세션입니다. 모더레이터로 고대 구로병원의 전병원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의 강준훈입니다. 패널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신용학 선생님, 서울 아산병원의 이정선 선생님, 김주희 선생님, 노진석 선생님, 서울대병원의 이동준 선생님, 전남대병원의 이두환 선생님, 대전을지대병원의 이규성 선생님, 문당서울대 송골수 선생님, 경험 많은 선생님들 디스커션으로 모시고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옵티말 벨브 초이스인 타바라는 주제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박창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창순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박창순이고요. 오늘 벨브 초이스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바 케이스는 2015년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한 4배 정도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2025년까지 역시나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1년에 한 1000케이스 이상 타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타바 케이스를 이 두 벨브가 우리나라에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에드워드의 사프린스 3는 고바인 티슈를 가지고 있고요. 볼륨 스펜더블, 인터아이놀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드 스틸, 벨브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애플리페이션이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메트로닉 벨브 같은 경우는 포사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슈프라인 올라, 라이티돌의 셀프 스펜더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캡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벨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액세스 사이트나 사이즈, 루트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이커스 빌드 벨브냐, 벨브 인 벨브, 에눌라스가 작으냐, 아니면 에올타의 모양.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눌라 럭처 리스크가 많냐 적냐의 문제일지. 그리고 코로나리 리스크가 또 배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은 사실 랩을 선택하고 난 후에 생기는 컴플리케이션, 아니면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이어된 내용을 리캡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를 과연 넣어야 될 것이냐. 나머지 파라벨별로 이결든지 다른 아웃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엑세스 사이트를 살펴보면요. 엑세스 사이트는 지금 한 0.5m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은 0.5mm라고 하면 한 2프렌치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몰라, 로우 프로파일을 원하신다면 에벨루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평범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둘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꼭 엑세스 사이트 사이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치에서의 패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피언3 같은 경우는 에올틱 아치를 넘을 때 디지털 부분을 밴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벌루트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케이스였었는데요. 이 아치에서 넘지 못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칼슘 턱에 아래에 의해서 보니까 완전히 직각을 해서 더 이상 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던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벌룬 서포팅을 하나를 해가지고 이 지오메터로 약간 바꿔주면서 패스지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추후에 Subtection NGO에서 큰 다이석은 없이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런 장단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우틱 아치를 넘을 때 이게 왜 안정하게 넘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스트록 엠볼리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카비가 아무리 잘 끝나도 환자가 스트록이 생기거나 다른 이벤트를 생기면 또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컨습위드 살펴볼 건데요. 바이컨습은 사실 저희 병원은 그렇게 케이스가 많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작년 서큘레이션 논문 살펴봐도 럽처의 리스크는 조금 더 이사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파라베벌벌벌벌리즘은 에볼루틱을 조금 더 가지고 있더라. 이런 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스터디에서도 이렇게 메타아날레시스 한 스터디인데요. 환자군은 바이컨습위드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카바를 하는 것은 환자의 여명을 늘려주고 환자의 서바이벌, 클리니컬 서바이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업스트럭션 문제에서는 조금 더 셀프 스펜더링이 프레이버하고요. 스트록은 비슷비슷하고 업데이트 코로나 인저리 같은 경우, 업데이트 키드 인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셀프 스펜더링이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더 적은 양의 조형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페이버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애를러스인데요. 스몰애를러스는 사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작년에 KCJ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조금 N수는 70명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이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조금 더 체구가 작고 BSA가 작다 보니까 스몰애를러스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백그라운드 아래 이제 쓰여졌던 논문인데요. 결과론 쪽으로는 이 이 이 텍텍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 자체가 셀프 스펜더링이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결과론 쪽으로는 그리고 이 다음 데이터에서도 역시 PPM에서도 셀프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값을 보여줬고요. 파라벨벨벨벳은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스몰애를러스에서도 충분히 셀프 스펜더링도 고려해 볼 만한 밸브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LVOT, 에눌라 럽처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이 칼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나눈 건데요. 결국에는 이 LVOT에 있는 칼시피케이션은 이제 LV 칼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엘틱 밸브를 디제네레이션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소는 어느 정도 이 케이스, 타바 케이스에 대한 자신감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이제 슈프라 에눌라냐, 인트라 에눌라냐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1000명 중에 6명, 0.6% 정도 이벤트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의 문제, 경험의 문제는 각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이벤트 문제죠. 코로나 이벤트는 사실 이 타비 케이스 환자들 중에 한 44%에서 75% 정도 환자가 다 코로나의 디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비를 하고 나서 이제 PCI가 요구되는 환자군이 한 7% 정도 되어 있다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타비 케이스에서 PCI는 가능하면 타비 전에 다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응급실로 오거나 아니면 따로 외래로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퍼포먼스의 문제 아니면 인게이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전에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인게이지의 문제인데 인게이지 이 사피엔3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밸브의 하이트가 작고 웬만하면 코로나의 하이트가 진짜 낮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인게이지하는데 큰 무리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에볼루트죠. 에볼루트 같은 경우는 슈프라에놀라이기 때문에 인게이지가 잘 되지 않고 좀 더 작은 카테타를 써라.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타비하면서 이렇게 가이드질라 같은 걸 넣어놓고 나서 인터베이션과 동시에 한번 이루어지는 것도 나쁜 초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한번 해봤던 건데요. 하트로이드라는 에볼루트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팬텀 모델인데요. 실제 비팅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인게이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좀 적다면 이런 하트로이드나 이런 다른 트레이닝 장비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여러 선생님들 걱정하시는 퍼머넛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퍼머넛 페이스메이커는 역시 이 렘브런스 세프트의 렌스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전에 티트로 렌스를 재거나 뭐 재서 긴 사람은 가급적이면 넣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타비에서 타비가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메이커가 먼저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타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 타비가 조금 더 안전하게 잘 끝났다면 퍼머넛 페이스메이커는 충분히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고 옵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서피엔스리도 한 10% 정도, 에볼루트도 에볼루트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 10% 내외로 줄였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월드는 2019년 발표된 최스 데이터가 저는 리얼월드라고 어느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 익스팬더링이 훨씬 더 많은 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하시는 점들이 역시 이 파라벨블럴릭입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스리가 훨씬 더 파라벨블럴릭이 적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사피엔스리나 에볼루트 프로나 거의 파라벨블릭에서는 한 30일 정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봤을 때 저희 작년에 저희 병원 고용 교수님이 정리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 병원의 선호도입니다. 저희 병원의 선호도. 그래서 스몰 트랜스펬머럴 액세스 루트에서는 에볼루트, 그 다음에 에볼루트의 모양에 관해서는 사피엔, 코로나의 오브스트럭션은 에볼루트, 그러나 액세스는 역시나 사피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비 가시피케이션 루트, 그 다음에 스몰 에널루트, 스몰 라스트 정션에서는 에볼루트가 조금 더 저희 병원에서 선호하고 있고 AV 컨덕션 문제에서는 사피엔스리가 조금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 인밸브, 밸브 인밸브에서는 사피엔스리나 에볼루트 프로가 선호 되고 있고요. CV와 LV 디스펀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에볼루트를 선호하냐면 결국에는 LV 페이싱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페이싱을 좀 과하게 하다 보면 LV에 부담을 주더라는 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 사이즈를 에코만 가지고 했을 때는 에볼루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머전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머전시에서 이머전시에서는 환자를 CT 찍고 여러 가지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사이즈 할 수 있는 에볼루트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밸브는 두 가지 밸브에서는 모두 다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밸브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각 병원에 각 기관에 근무하시는 하트 팀에서 경험하신 내용과 각 선생님들의 의견이 타비 밸브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환자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타비 밸브를 결정해야 또 앞으로 환자들한테 또 좋은 퀸니컬 아웃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결론은 신촌에서는 셀프 익스팬더블을 조금 페이버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적지에 오셔서 지금 아사는 또 반대로 밸런 익스팬더블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 밸브를 다 쓰시지만 오늘 어떤 밸브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어떤 환자에게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 선생님, 좌장 선생님 포함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편하게 하시죠. 업스트럭션 위험이 있을 때 셀프 익스팬더블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의 하이트를 이제 기준으로 그 양사에서는 컨트라인테이션이 있는데 하이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면이 있는지 아무래도 칼슘이죠, 선생님. LVOT 칼슘이 이제 본론을 하면서 양쪽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업스트럭션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업스트럭션이죠. 그대로 이미지어 틀리하게 그냥 탁 막아버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편성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에볼루티를 선호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칼슘의 어떤 토탈 어마운트 그거 이외의 어떤 칼슘의 위치 그렇죠. 그것이 리플릿의 어떤 코로나 리우스와 가까워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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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쪽 커슘에 있어서 칼슘의 정도와 이제 그런 양 부피에 따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로나 리우스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그럼 이제 케바케 페이스맥 케이스로 디시전을 하시고 이게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 보시는 그런 기준은 없으시고요. 네. 완전히 뭐 그거를 딱 여기까지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가이드라인을 딱 세워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탑의 미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코로나 50%선이 생기 차스가 많다라는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은 이제 에볼루트로 가는 거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충분히 사피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인저리가 그 셀프에서 더 적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선생님이 사용하실 때 벌룬 익스펜더블 보다 셀프 때 조형제를 더 적게 쓰시나요? 저 개인적인 순수한 의견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네. 저희 병원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네. 제로 컨스트라스트 타바를 조금 주장하는 조금 케이스를 조금 트라이하는 병원이라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셀프가 어큐티 키리 인저리가 더 적다는 데이터는 제 생각에는 랩트 페이싱을 안 하니까 어큐티 키리 인저리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셀프 때 더 조형제를 좀 더 많을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조형제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피엔의 디바이스가 그 하이퍼플렉스라는 기능 때문에 에올틱 아치의 칼시피케이션을 칼시피케이션을 인한 그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벨브 그 에올틱 벨브의 어니토미 뭐 에올틱 아치의 칼시피케이션 이런 거 말고 단순히 에올틱 아치의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셀프가 아닌 이 사피엔을 선택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까? 아 아 그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치의 이 아스테로마나 칼시피케이션의 어마운트 때문에 사실 우린 트랜스페모라를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치를 처음부터 고려하진 않거든요. 아치 자체가 퍼스트 옵션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아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워낙에 한방향으로 출처했거든요. 그 뭐 워낙 벌로니 익스팬더를 많이 하기도 벌로니 익스팬더를 선호하는 병원인데 네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나름 다른 팀에서 셀프도 많이 시도하는데 최근에 저희 그 작년에 정말 헤비 칼시피케이션에 셀프를 넣었다가 이 밸브가 전혀 펴지지 않고 납작 이렇게 적의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밸브를 넣고 나서 전혀 해모다임에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케이스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한 3년 전에 2, 3년 전까지만 해서 저희도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뭐 LAO 조금 주거나 LAO 조금 준 뒤에서는 밸브 모양이 잘 펴져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끝냈는데 노지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던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조금 늦게 깨우친 거죠. 이게 볼륨 자체가 한쪽 방향에서 보면 안 되더라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전혀 펴지지 않았던 맞습니다. 그래서 헬피 칼시피케이션에 있는 환자에게서 셀프를 넣을 때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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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때 선정한 볼륨은 기존 아올타 사이즈의 뭐 다이애터의 몇 프로 정도로 닦고 볼륨 다이애터를 고르신 건지 그거는 것도 부담스럽죠. 어떻게 인절을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에올타 사이즈 어플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스트로처 다른 케이스, PTA 케이스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20에서 25mm 안에서만 결정하면 그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아삼평어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세션은 이 정도로 할까 합니다. 이게 아까 박장훈 선생님께서 자신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자신감보다는 CT 정확한 분석이 먼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라지 EOA인지 슈프라 에눌라인지 역시 가장 큰 특징은 리캡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사항이죠. 오퍼레이터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 그래서 환자한테 가장 좋은 밸브를 선택하는 거 다학제 통해서 써준 선생님들. 이노포라 없지 않으면 그렇게 청키한 칼슘은 사실 탑이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챌린징한 케이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또 수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밸브인 밸브 타바라는 주제로 서울성모병원의 강현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현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의 심한지원실의 강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때는 타비에서의 밸브인 밸브. 다들 아시다시피 밸브인 밸브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나눠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시술 중에 접하는 레스크 밸브인 밸브, 그리고 서지컬 밸브의 퇴아로 인한 밸브인 밸브, 타비 시술로 타비 밸브의 퇴아로 인한 밸브인 밸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서지컬 밸브의 타비 밸브를 밸브인 밸브한 후 그 밸브의 퇴아로 인한 밸브인 밸브인 밸브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레스크는 10 케이스 정도, 그리고 사브는 3 케이스 정도, 그리고 타비 디지컬의 케이스는 1 케이스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병원의 케이스를 통해서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크 밸브인 밸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술 중에 발생하는 마이그레이션은 다음과 같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에 따라서 아울틱 혹은 벤트리큘러로 나눠지게 됩니다. 밸브위를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마이트럴 밸브에 건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레스크 상황에서 밸브인 밸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크게 사이즈 미스매치로 이탈되는 경우와 밸브의 데프스가 너무 높거나 낮았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크고 또한 1타입 캡처가 깨졌을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맥마취를 인하여 환자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으로 이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엠블리제이션을 데터미네이션하는 요소들로는 환자의 아나톰이, 밸브의 사이즈, 밸브의 포지션, 칼슘의 유무에 따라 앵커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칼슘을 인해 PVL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엠블리제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타비 시스루의 에코상에서 PVL을 진단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가지 실질적 요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밸브를 코엑시얼로 봤을 때 360도 기준으로 PVL이 10% 이하면 마일트, 10에서 29% 정도면 모드라이트, 30% 정도 이상이면 CBO, PVL로 진단하게 됩니다. 케이스입니다. 70채 남자로도 TT 이상 CBIS와 Type-1 바이커스 밸브로 진단되어서 통합치료 탑이 시행하였습니다. CT 리뷰, 페리메타 70.8로 에브로 프로 29mm이 결정하였습니다. CT상 코로나19는 큰 문제 없어서 시술하기 진행하였고 아웃트로가 표에서는 12억 칼슘을 인한 오프닝이 리미테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발로는 시행하였고요. 첫 시도에는 디스 괜찮아서 바로 임플란트 진행하였는데 프리발로는 하였음에도 에브로 밸브의 특성상 잔록한 부분과 바이커스 밸브의 커뮤션 부분이 밸브를 눌러서 밸브가 엘브이 쪽으로 깊게 들어가실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TT 이상에서 밸브 스트러지, 마이트라 리플을 조금씩 건들면서 마이트라 펑션이 영향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웃터 쪽으로 밸브를 잡아당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5mm의 스네어 2개를 이용하여 하트 비팅에 맞아서 아웃터 쪽으로 밸브 리플싱 시키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저항이 심해서 어려웠고 정말 미미하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엔조에서도 알라이먼트가 조금 바뀐 것이 확인되었고 에코에서도 마이트라 벨브의 펑션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술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분 다시 시술을 받으시고 2, 3일 이후 데스니아 어서 가시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이할로 다시 내원하셨는데요. 체스트상에서 플로라이 퓨전 가이되면 확인되어서 바로 에코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상 벨브 주변으로 꽤 많은 양의 피부에 관찰되어서 벨브인 벨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엔조상에서 첫 번째 탑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피부에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었고 우선 벨브인 벨브를 시행하지 않고 다시 스네어로 인해서 아웃터 쪽으로 리포지션 치대보자 했습니다. 예전에는 페모라를 이용해서 두 개의 방향이 너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니 이번에는 라이트 벨브라를 통해서 단계님의 방향을 좀 더 받고 오자 결정 후 스네어 걸고 벨브 리포지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벨브를 끌어올린 과정에서 저희는 벨브만 끌어올리고 아나토미에 그냥 놔두려고 했지만 이미 앵커가 심하게 된 상황에서 아나토미가 같이 따라오면서 아웃터가 홀링되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미 벨브의 앵커가 단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NCC가 위쪽으로 말려 들어간 모양이 보이면서 온라인먼트 관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포지션 중단하고 바로 벨브인 벨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그텔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에브이 와이어를 크로싱하였고 크로싱 후 벨브를 넘기는 과정에서 사파리오는 벨브를 넘기기 어렵다는 프로토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더블 커블 언더기스트를 사파리 대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래도 기존 벨브의 스트러스에 걸려서 벨브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몰라를 통해서 스네어를 넣고 스네어 사이로 다시 에브이 와이어룡을 실시한 뒤 스네어로 벨브의 끝에 루즈콘을 잡아주고 조금씩 당겨서 벨브의 진입 방향을 바꾼 뒤 벨브를 크로스하였습니다. 벨브를 넘어간 후 데프스를 조정하면서 페이징 백업화에 삽입하였고 파이널 엔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술 후 에코 영상을 보시면 시술 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프리브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8세 여전자소에 고장 12여에서 발견되어서 탑이 진행하였습니다. 리프레스에 칼슘이 이분하게 분보되어 있었고 다행히 엘브오틱까지 익스텐전된 칼슘이나 휴주 칼슘을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심플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프리발론 없이 벨브 임플란트를 진행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발론시 센터링이 되면서 벨브가 이분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쪽 NCC 사이드에 먼저 안착되다 보니 반대쪽으로 오버쇼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엔조상에서도 위아렙스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에코상에서도 모더레티 이상의 피벨에 발견되어서 벨브 임 벨브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사이즈 벨브를 넣고 두 번째 벨브는 기존 벨브의 상단 부분만 확인하면서 데프스 조정하면서 인플란트를 하였고요. 파이널 엔조에서 에코에서 모든 좋은 결과가 얻어서 끝내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방금 전 케이스와 우리가 노멀한 사핀 임플란트 영상을 비교한 영상인데요.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링이 되지 않았고 이 부분들을 교수님과 같이 리뷰해 본 결과 프리발론 시행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이런 이분한 칼슘의 어딘가에 벨브가 미리 안착되어서 그쪽 반대쪽이 미리 오버쇼팅 온 것 같다 라고 같이 리뷰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정확한 벨브 사이즈와 한자 리전에 맞는 특성의 벨브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회사의 리뷰, CT 리뷰보다는 두 회사의 리뷰를 보고 양쪽 회사의 경험을 들어보고 벨브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마음 도움이 되겠으며 또한 에블루 같은 경우에는 벨브를 크로스시 쓰네요. 그러니까 벨브의 액시스를 바꿔주어서 크로스시 도움이 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벨브 포지션 과정에서 앞에 보시던 것처럼 코엑시티를 잘 맞추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변수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시술 전에 CT로 충분히 리뷰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는 교수님께서는 에블루 사용 시 카시 완화 오프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또한 이렇게 데프트가 잘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리킵처를 두세 번 더 충분히 하여서 더 좋은 데프트와 더 좋은 포지션을 얻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파이널 리지에서도 한 5분 정도 기다려서 벨브가 충분히 펴지도록 하고 앵커가 잘 되도록 기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벨브를 디폴리인하는데 이런 경우들 때문에 현재는 이제 아웃트하고 벨브 위로 말하게 되는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서지크 웹에 벨브인 벨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닥터 빈약 파파시 만들어 온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벨브 종류와 타입을 설정하게 되면 밸브의 True, Inner Diamond 등 제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Transcatheter Heart 밸브 셀렉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밸브인 밸브를 어떤 밸브를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밸브의 종류와 사이즈표가 쭉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밸브를 시향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밸브가 포지션이 되어야 하는지 실물 사진과 플로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지컴 밸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접합부에만 마크가 있는 밸브 그리고 스탠드 프레임 전체가 플로우상에 보여지는 밸브 아니면 이렇게 마크가 아예 없는 밸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밸브인 밸브를 삽입할 때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소어링이 기준이 되겠고 이 소어링 기준으로 사피엔 같은 경우에는 접합부 기준은 하단 15% 정도 4 밸브는 4 밸브는 4 밸브 정도 내렸을 때 이상적인 밸브 포지션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리 옵트로션 상황이 밸브인 밸브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너스가 넓고 코로나리가 높은 경우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좁은 경우엔 시티플레임을 리뷰하고 VCT를 측정하여서 6 밀리 이상이면 미니멀, 4에서 6 밀리면 보드라인, 4 밀리 미만이면 하이리스크로 분류하고 그래서 보드라인이면 프로테이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케이스입니다. 고집에서 남자 환자로 디스미아우사에서 본원에 대원하게 되었고요. 12S로 2005년도에 서지컴 밸브 입학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수술도 고려하였지만 수술 밸브를 두 번이나 받으셨고 너무 고령이기도 하셔서 다시 수술 밖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서 밸브인 밸브 결정을 했습니다. 이 환자 기존 밸브는 트리 팩터 21mm였고 그에 따라 사이즈는 코어 밸브인 23mm였습니다. 시티 리월드 하이스나 역시나 똑같은 사이즈 23mm로 결정이 되었고 시티상에서 라이트 코너라이 11mm, 레프트 코너라이 7.6mm로 레프트가 조금 낮았지만 VCT가 7mm 이상으로 미니멸이 해산되어서 추가적인 포티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NGO, AV 와일링 실시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블루 와일도 코너브와 마찬가지로 기존 서지컬링 하단에 3mm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조금 깊어 다시 리캡초 후 페이싱과 같이 임플란트 하였고 파이널 릴리즈에도 페이싱과 함께 임플란트 하였습니다. 20mm 밸루는 19mm에 맞춰서 포스트 밸루는 진행하였고 파이널 에코 상에서도 코너라이, 플로우, 그리고 피부에 없는 거 확인하고 잘 나오는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비 밸브의 디지넬션이 인한 밸브인 밸브 케이스입니다. 67세 여자 환자로 AS 진단 받으셨고 최근 심해진 익스터널 리티스미아가 심해져서 타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권유를 하였으나 환자분의 확고한 거부로 타비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웃트로 감시 시행하였고 외브이 크러싱한 뒤 이건 2015년도라 사파이어 와일가 없어서 익스터드 스피를 직접 시작한 와이어를 해놓고 20mm 밸루를 시행하였습니다. 밸루를 26mm 밸브 4G 프로, 파이널 에코에서, 인조에서 모두 좋은 리저트워도 끝냈던 케이스였는데요. 환자분은 다시 5년 뒤 빨라 에코 중에 VMAX 4.5, LCC 카치피노드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수술은 완강히 거부하여서 통합진료 후 타비 진행하였습니다. 밸브는 환자의 균도 넓은 2호의 확보를 위해서 에볼룩으로 사이즈는 페리메타 65.9로 기존 밸브와 동일한 26mm 밸브를 결정하게 되었고 코너 하이트는 모두 밸브 상단에 위치하여서 추가적인 프로듀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밸브와 연호 20mm 밸루로 밸루를 시행하였고 서지컬 밸브처럼 3mm 데스를 맞춰서 밸브를 임플란트 하려고 하였습니다. 밸브를 리캡쳐 온 후 가능한 부환까지 풀고 CT에서는 괜찮았지만 밸드 확인차 코로나 및 PVL 확인하려고 NDO 시행하였습니다. 살짝 깊이가 깊어서 리캡쳐 하진 않고 밸브를 살짝 당겨서 하단부 위치 조정한 다음에 5mm 정도 기다린 다음에 파이널 NDO 찍었고 랜딩 위치 괜찮다고 판단하시고 140mm 페이싱과 함께 밸브 랜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mm 포스트 발룬으로 파이널 NDO와 에코에서 리저더에서 끝냈던 케이스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인 밸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이제 큰 이벤트 없이 어느 센터에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상황들은 아직 우리가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접하게 될 상황들이 올 텐데 그래서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타비 시술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세서들이 지금 단 한 순간만이 아닌 10년 뒤, 20년 뒤까지 생각하면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 생기 이런 밸브인 밸브 상황에서 우리가 환자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밸브인 밸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장 선생님, 패널 선생님들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밸브인 밸브를 할 때 레스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디제네레이션이 돼서 하는 경우 사바에 하는 경우 타비인 타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박자훈 선생님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밸브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PPM을 고려한다면 프랙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밸브인 밸브를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리 액세스를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되는 게 큰 컨션이죠. 그리고 그래디언트 PPM 서드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엠볼리제이션이라든지 다른 어떤 밸브인 밸브를 하고 나서 생기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밸브인 밸브 많이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케이스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과거에도 벌룬 익스팬더블, 사피인 밸브를 많이 썼다 보니까 만약에 이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바 밸브 사이즈가 작지 않다면 환자의 패션트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작지 않다면 벌룬 익스팬더블 다시 익스팬더블 밸브를 타바인 타바로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기존의 밸브가 작아서 패션트 미스매치 우리가 원하는 EOA가 얻기 힘들 정도라면 그때는 셀프 익스팬더블로 고려해서 슈프라인이나 밸브다 보니까 그런 원하는 EOA를 얻고자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강준호 선생님께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굉장히 가까운 지인, 부모님이나 그런 분이 75세 EOA 밸브 외에 별다른 큰 리스크는 없어요. 타비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이분이 기대 여명은 충분히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밸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머지를 다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리라든지, 렌알 펑션이라든지, 페리페라 아트리를 다 봐야 되는데 연세가 75세라면 그게 가장 기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관적인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비를 먼저 선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비인 타바 근데 75세보다 좀 젊다면 저는 이제 조금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 아주 헬시한 컨디션이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비하고 나면 마이트나 커튼까지 다 어두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여러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거든요. 타비인 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디제네레이션 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굉장히 힘든 시술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은 타비를 먼저 했을 때 셀프를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겠지만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네, 뭐 코로나리 오브스트럭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칼슘의 어마운트나 모양이 럽처를 만들 리스크가 없다면 저는 이제 사피안을 하고 그 다음에 사피안 엔덴 셀프 익스팬더블을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얘기는 저 생명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없으시면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전병원 선생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고대 구로변에 근무하고 있는 전병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션은 제목이 되게 어려운데 아산메디컬센터의 이수영 선생님께서 시몰테너스, TMVR, 위드, 마이트라 클립, 앤 타바인 페이션트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CCT AP에서 시몰테너스, TMVR, 위드, 마이트라 클립, 앤 타바인어 페이션트의 주제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의 이수영입니다. 먼저 환자에게 넣은 디바이스들의 임플로테이션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사의 사피안 밸브고요. 다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아우틱 밸브에 디바이스를 넣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버트 사의 마이트라 클립입니다. 이렇게 셉탑 펑처를 해서 디바이스를 카테터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트라 클립을 이제 밸브 안으로, 밸브에 안으로 넣어서 밸브에 안으로 이렇게 잘 밀어 넣어가지고 밸브를 위로, 클립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밸브를 딱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술을 끝내고 나서 보시면 이제 MR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우선 MR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MR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디제네랄티브 MR 또는 프라이어미리 MR은 플로렙스나 플레이 또는 코다롭처 같은 게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펑셔널 MR, 세컨더리 MR은 벤트릭큘럴 문제로 에브리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서 생기는 MR입니다. 시비어 MR 치료는 이렇게 이런 모식도에서 구분돼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클래스 2B에서 어떤 조건이 될 때 마이트라 클립을 시술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이트라 클립은 엣지 투 엣지로 묶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MR 치료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닥터 옥타뷰 알페린이 구원해낸 알페린 리페어에서 영감을 얻어서 클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트랜스 카테스토로도 마이트라 클립을 이용해서 인형 뽑기식 이런 식으로 MR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디바이스의 간략한 설명은 끝내고요. 이제 케이스 발표를 하겠습니다. 85세 여자분이시고 디스니아를 호소로 병원에 애원하셨고요. 캔서 어필을 2020년도에 하셨고 AP 가지고 계십니다. 크레아티는 1.01, SDS 스코어는 4.1%입니다. 아울틱 밸브 T 상에서 EOA 0.76, EF 67%고요. 코달 업체와 함께 플레이를 둥반한 CBRMR과 CBRAS, 그리고 하이퍼텐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팀이 소집이 됐고요. 하트팀 회의를 통해서 올드에이지, SDS 스코어 등을 고려해서 타바와 마이트라이플립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자 EKG입니다. APB이 있고요. 환자 체스 엑스레이입니다. 시티 상 아울틱 밸브 앰누러스 사이즈입니다. 쇼시 18.7, 롱이 23.6mm 등 사이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시티 상 사이너스 바을 샤라비와 SJ 에어리어 레티오 등을 보고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LVOT 사이즈도 확인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티 상에서 칼슘의 양도 확인하고요. 칼슘 양 토탈이 323이네요. 여기는 대체로 칼슘 양으로 프레이빌라테이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피엔 3 사이즈고요. 차트고요. 저희는 23 노미널로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6.9% 오버사이즈네요. 이분은 오른쪽 페모널로 TNVR 시술을 할 예정이라 사단은 왼쪽 페모널 아테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페모널 아테리에 베이스라인 NGO를 이렇게 끄었습니다. 이렇게 NCC, RCC, RCC가 한 면에 잘 나오도록 포플라나 뷰로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페모널 아테리에 에드워드 시술을 넣고 와이어와 파테터를 사용해서 크로싱을 시도했습니다. 유한자는 보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L1 카테터와 스트레이트 테프론을 써서 잘 통과했지만 접근과 통과가 잘 되지 않을 때 바로바로 링토크 와이어나 카테터를 AL2 또는 JR로 교체해서 LV 크로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V로 하테터가 통과한 후에 서포트 와이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병원은 엑스트라 스몰 사파리 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소체스 할 때는 좀 더 강한 와이어든 슈퍼스티비라든지 런드 케이스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를 넣고 잘 포지셔닝 해서 인플레이션 합니다. 그렇게 베이스 오브 컨셉의 다트의 밑에 부분을 잘 닿도록 해서 인플레이션 하고요. 저희는 보통 PCI, 페이싱, 컨트러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순서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밸브가 잘 작동했는지 엔쥐를 찍어봤습니다. 디바이스가 조금 덜 퍼졌는지 세고 있는 게 엔쥐에서 관찰되고 에코상에서도 이제 닉쪽으로 세고 있는 게 보여서 언론에 일시 오버필화해서 포스 언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조금 더 벌어진 거를 관찰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볼까요? 잘 보시면 옆에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번엔 잘 벌어질 수 있는 걸 관찰하였습니다. 파이널 인조입니다. 세핀 밸브가 좋은 위치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 리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밸브를 넣기 전과 넣은 후에 아울타와 LV 프레시 차이입니다. 결과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라이트 라이클립 시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라이트 페모랄 베인에 11프렌치 펑처와 동시에 SCC를 준비했습니다. 스테블 가이드 카테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필 펑처입니다. 베인 6를 통해서 SL1과 BRK를 이용해서 TE 가이디드로 마이트랄 벨브가 40mm 정도 떨어져 있고 포사 측면 쪽에 좋은 위치에 반응이 이렇게 텐팅이 될 때 TE로 확인 후에 정확한 세필 펑처를 위해서 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텐팅 낼 때 보비로 이렇게 툭 하고 하는 걸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 와이어를 올리고 SGC를 와이어를 따라서 LA 안으로 잘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TE 가이드 알에 잘 밀어넣습니다. 잘 밀어넣고 있고요. 그러면서 SGC를 스티블라이저에 고정시키고 디바이스 클립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XTW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클립을 SGC에 잘 넣고 TE 가이드로 클립을 포지셔닝해서 LV 안으로 디바이스를 다이브 하여서 좋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로 이동해서 클립을 펼쳐서 이렇게 딱 배브 쪽으로 붙이게 됩니다. 이제 이 좋은 위치에서 클립을 잘 클로즈하고 TE로 MR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클립을 디플로이로 합니다. 이렇게 클립을 잘 디플로이 했고요. 네, 파이널입니다. 네, 밸브와 클립이 아주 잘 보이죠? 네, 파이널입니다. 클립을 하기 전 후에 LA 프레셔 비교입니다. LA 프레셔가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립 에코입니다. 에코고요. 클립을 넣기 전, 넣기 후 넣은 후에 이렇게 타비 밸브가 펄럭펄럭 타비 밸브도 잘 보이는데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게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쪽에 클립을 하나 딱 넣어서 이 펄럭이라는 걸 잡아주니까 아주 잘 잡혔고요. 그리고 컬러로 넣은 에코고요. 처음 이렇게 MR이 이렇게 심했는데 클립을 넣은 후에는 MR이 이렇게 많이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브도 잘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안 세고 네, 프라이머리 MR 클립 기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펑셔널 MR 클립 적용 기준이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환자분은 두 개의 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셨고 플레이모션에 관한 MR과 CVS를 하루 한 날에 치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펑셔널 MR이었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희 테크니션이나 널스가 치료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분이 만약에 펑셔널 MR이었다면 탑의를 먼저 시행한 후에 LV와 MR을 지켜보면서 메디케이션으로 먼저 치료한 후에 MR이 그때도 줄어들지 않으면 클립을 넣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담으로는 우리나라는 동일한 입원 기간 중에 두 개의 병변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웃나 일본은 동일한 입원 기간 중에 두 개의 다른 병변을 실수를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된다고 합니다. 서머리입니다. 트랜서 카테터 장치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위험 AS 및 MR 환자가 점점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하트팀에 적절한 후보자 선정이 중요하고 환자의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심장팀이 허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한 동진 시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 중에 수사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죠.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혈관을 이용해서 혈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터벤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하고 테크닉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슬라이드 내용이 아주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서울대 본원 이동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단 마이트라클립 자체가 신의료로 진행되고 있고 탑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험 적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 환자분들에게 금액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STS 스포어도 4%도 낮았으며 피아틴도 적정 범위에 있었고 노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MR과 AVR을 같이 오퍼레이션으로 진행을 했다면 코어피도 아니고 한 번 대응으로 1차적인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인터벤션이 먼저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아산 측 입장과 환자분 설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환자분의 돈 문제는 저희가 펠로우 사님들을 통해서 동의서도 받고 여러 분야로 설명도 잘 받고 있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취득하였고요. 그리고 사실 타비가 보험 기준이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마이탈 크립은 아예 제로이고요. 그래서 환자 부담이 엄청난데 그걸 환자한테 설명 안 할 수 없으니까 다 설명하고 했고 그리고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을 조금 그때 조금 이렇게 환자분께서는 수술을 조금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거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께서 또 이제 D-Denative MR이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로 해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선생님 시술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시간 반 정도 걸렸네 시술 시간은 총 네 그래 빨리 끝났습니다. 잘 준비돼서 빨리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으셨나요? 아 이번에 첫 케이스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한날 1시에 진행하는 게 첫 케이스였고요. 이게 그리고 돈도 금액적으로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시술이라서 환자분이 그렇게 선정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MR도 이제 프라이머리 MR이어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동준 선생님 말씀에 약간 공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일반적인 프로세저로 쉽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는 거지 약간만 난이도가 높거나 했었으면 서지컬 OP가 그게 정말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좋긴 좋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서전들은 환자를 결국에는 설득 못 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환자의 완강한 의지 때문에 결국은 설득을 못 시켰고 환자 말은 비용은 절대 자기의 고려도 세상이 아니다. 금액은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은 그때 제가 마이트라클립 때문에 연속 와서 물어봤어요. 환자들이 타바도 하고 마이트라클립 환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이 환자들이 다 보험이 돼요. 일본은 되게 적은 금액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의 환자들이 타비아 마이트라클립을 받습니다. 대신에 동일 입원 기간 내에 두 개를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고용의 환자들에게 이런 비싼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 다음에 이 환자가 얼마 더 오래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이 동일 입원 기간 말고 퇴원 이후에 기간으로는 한 달 이후라고 제가 들었는데 퇴원 이후에 다시 한 달 이후에 재입원한다면 그때 다른 시술도 보험 급여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환자는 지금 시술을 잘했네 못했네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오프어러블 환자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이 서지칼 리스크 환자에서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세퍼레이션 된 날짜에 스테이지로 할 건지 지금은 컨디션 버틸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에 프로시틀 빨리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이트라클립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학제나 서저원 선생님들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트라클립 보험이 된다면 아마 이런 케이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좀 더 이런 보험 기준이 까다로워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지금은 비교배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기 혹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케이스에서 저희 사페인 밸브를 사용하시고 마이트라클립을 사용하셨는데 혹시나 마이트라클립 하실 때 사페인 밸브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워낙에 사페인 밸브를 많이 하고 있고 자신도 있고 그래서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사페인 밸브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LVOT에 칼슘이 많았었는데 사페인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LVOT에서 칼슘이 별로 없었고 323정도 저희는 500 예 너무 좋은 재미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트라클립 할 때 프리클로즈 하시나요? 요즘에? 프리클로즈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이치이클립은 프리클로즈 잘 됩니다. 요즘에 베인에 대한 프리클로즈가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산도 하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시초만으로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서요. 저희는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라클립 같은 거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걸 하려면 탑윗팀처럼 그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만일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에코 교수님이 협업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에코 가이디드로 시술하게 하게 된 거다 보니까 선생님 급여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기준은 그렇게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혹시 되는지 아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탑윗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보험이 아예 안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면 특히나 더 환자들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보험에 그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그 SGG 카테터가 2,4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클립 하나당 하나에 7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하면은 한 3천만 원 아 네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클립 하나로 시술이 끝난다고 하면 4,200만 원 아닐 거예요. 클립 하나가 하나로 끝나면 클립을 두 개 쓰면 이제 두 개부터는 클립 비용만 추가를 내는데 700만 원 클립 저희가 이거를 수기료를 높게 잡았어요. 탑이 수기료가 너무 낮아서 수기료만 600만 원을 잡아가지고 SGG는 세탈 펑쩌되고 들어가는 SGG가 2,400에다가 600 클립 하나면 700입니다. 클립도 들어가면 또 700이니까 굉장히 고가의 시술은 맞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8천 정도 비용을 설명을 하고 시술을 했었습니다. 탑이나 이렇게 사바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사바를 하는 경우에 비용 때문에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낫나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은 안 되는 건가요? 천만원 미만으로 수술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술 쪽에 맞습니다. 이순영 선생님 슬라이드에도 서지컬 리페어가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하지만 마이트럴 클립은 이노 포러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과거에 수술을 했었거나 이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트럴 클립 하는 환자 수가 훨씬 적습니다. 골든 스탠다드는 서지컬 리페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도 지금까지 잘 봤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비용이 비싸고 위험도가 높고 결과가 비슷하고 환자가 원한다면 인터벤션으로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있고 사실 저라도 저런 시술을 봐야 된다면 개흉한 것보다는 펑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항상 이게 저희 이런 밸브나 스트럭처 이런 세션에서 항상 왜 수술을 못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역시도 아침에 탑이나 마이트럴 클립을 딱 들어가면 이 환자 왜 수술 안 했지 왜 안 한다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무를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다학재라든지 하트팀 디스커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해진 스케줄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